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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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릿속에 나자신끼리 싸우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어라이즈아트 금지요? 이번에 어라이즈아트 금지가요? 아니잖아 어라이즈아트 뭐 금지가든가 말든가라는 느낌이긴 한데 아휴 나 TC 나 오프라인에 관심이 없어 디아블릭 가이드 디아블릭 가이드 여기서는 아리안나 얘 이제 3장인가? 맞네 원하는거 썼지 레오라 레오라 천배룡 천배룡 뭐냐 무슨 잡종이냐 찬한장 레오라 그림자 데카게 바이러스 쌀가리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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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지금 봤을때 뭐 할수있는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나마 낫겠지? 안전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쌀가리안나 쌀가리안나 뭔 잡종이냐 이건 또 뭐야 쌀가리안나 놓고싶은거 다 다 집어처넣네 놓고싶은거 다 집어넣었네 우라라는 왜 안쓰냐 그리고 우라라는 왜 안썼어 놀맹이래 노랭이 안녕 노랭이 초콜라 꼬뚜기 마오네는 아마 묘지로 직행할거에요 어 사불라 묘지로 꺼져 오뚜기는 매우 강력한 카드라다 하하하하 오뚜기는 매우 강력하단말인가요 효과를 안받으면 플레이한테 명명을 시켜버리죠 상대덱이요 아 상대덱은 나도 볼라고요 그렇죠 구축상은 산레빈이긴한데 무슨 무슨 욕심에 욕심에 욕심을 다 때려박아서 이런거 특일해도 굴러감 왜? 그냥 사기카드가 섞여있으니까 안굴러갈거 같다고요 안굴러갈거 같다고요? 아까 굴러갈뻔했어요 내가 계속 틀어막아서 그렇지 아흐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